여기 서서 춤 한번 춰가. 새끼, 섹시하게. 아이씨, 이런 쓰레기 같은 새끼리 봤나, 이씨. 아, 놔요! 이거 안 놔요! 인플루언서 제안을 받았다고? 안녕하세요. 인플루언서 전문 기획사 임별 엔터입니다. 포스팅 하나당 백만 원. 백만 원? 어제 얘기 다 끝났어요. 퇴사 처리 빠르게 부탁드립니다. 알절딱깔쌤? 어? 제, 제, 제니! 우린 아직 제니? 빠이! 아, 저... 임별 엔터. 이거 완전 사짜구만.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기도 한데. 제네 씨한테 너무 유리하게 썼어. 응. 여보, 세줄레약 같은 거 안 돼요? 오마이갓. 제니! 꼼꼼하게 쓴 거지, 꼼꼼하게. 응? 제니가 읽기 편하라고 잉글리시로 내가 쭉 적었잖아. 왜 영어로 쓴 거야, 씨. 100만 원. 100만 원. 뭐, 얼추 맞는 것 같네요. 그럼 포스팅은 언제부터 하면 될까요? 지금부터? 벌써 할 게 있어요? 어버 커스! 있지! 여기 서서 춤 한 번 쳐가. 네? 새끼. 새끼하게. 하이, 이런 쓰레기 같은 새끼리 봤나, 씨. 아, 놔요! 이거 안 놔요! 계약서 안 읽었어? 6조 1항. 계약 위반 시. 유책 대상자는 계약금의 최대 20배의 위약금을 지급한다. 계약금이 천만 원이니까. 여긴 해? 돈 많으면 그냥 가고. 없으면. 저. 충. 애용. 애용ty unbelievable. 그런edar왕 Aven항 bits 좋아해. 해야捭AU 주섬어 감사합니다.